그리고 이제 설날 다가왔잖아요 맞아요 설날 다가왔고 이제 장을 봐야 되는데 식구들 세뱃댄도 챙겨줘야 되는데 집집마다 돈이 없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지금은 이자도 늘어나고 하니까 근데 물가는 5% 이상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는 또 올라갔어요 한국은행 지난주에 0.25% 또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3.25%가 아니라 3.5%가 된 거예요 3.25%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리가 3%가 오른 거예요 그 사이에 한 1년 반 만에 그러면 1억 빚 있던 분들 입장에서요 이자만 300억이 더 늘어났어요 300만 원만 죄송합니다 분노가 깠고 원래 내던 이자가 몇십만 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300만 원이 더 나오는 거예요 한 달치 월급이 더 나와버리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있는 분들 3억에서 5억 정도 되잖아요 그분들은 한 달에 이자가 몇 백만 원이 나와요 그렇죠 100만 원이 다 지금 1년이 아니라 지금 저한테 상당히 엄청나게 오는데 다 문자 같은 거 보여주세요 이자율 인상통보 갔는데 그걸 계산하니까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죽겠습니다 쓸 돈이 없어요 100만 원에 300만 원 그러면 한 달치 월급 이자로 다 나가요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그런 이야기 하는 적이 없잖아요 무관심, 무대책, 무성의 그리고 공공용 계속 급등해요 앞으로 전기, 수도, 가스, 버스, 택시, 지하철 다 오릅니다 전국적으로 사람도 죽겠는데 유승민 죽이고 나경원 죽이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세력이 천공이 시키는 대로 거의 그대로 움직여요 이태훈 참사 유가족도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이게 조금 올랐지만 노조 대응에 있어서 보수층이 결집했지만 그 이후에 돌아가고 있는 국면을 보면 나경원 전 의원도 품지 못하고 공공요금 오르고 금리 오르고 쓸돈 없고 경제 어려워지고 민생이 팍팍해지고 이게 계속 다가오고 있다 관심 없고, 대책 없고 느닷없이 또 바이든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소송 걸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보수적인 분들이 보기에 일본 기업이 사과하고 돈을 줘야 되는데 한국 기업한테 돈을 받아주신다고 그러고 포스코어 돈 낸다고 그러지 아니 도대체 왜 피해 넓은 피해자가 좁으며 직접 피해자한테 돈을 줍니까? 그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전 세계에서 이런 얘기가 윤석열 용권에서는 모든 게 다 금시초문이고 다 사상 최초의 사례입니다 김건희가 선문시장을 가서 본인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돌아다녀요 찾아오세요 진짜 영부인 선문시장 혼자 간 적이 있는지 이런 게 지금 쌓이고 있는 거고 이게 대구 TK에서도 보기에 김건희 너무 나댄다 여성이 너무 나댄다가 아니에요 여성이 나댄다는 표현은 좋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우리가 여성이니까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되십니다 여러분 배우자로서 절대 권력을 지금 휘두르고 있는 자의 배우자가 그게 남성이네 여성이든 배우자의 본분을 망가하고 우리는 선출한 적도 없는데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지가 정치인인 것처럼 돌아다니고 돋보이고 중심에 쓰고 외교 결례를 하고 나라 망신을 시키고 뒤에서는 무속 세력과 극우 세력을 직접 관리하는 의혹이 일고 대통령 관저에 의혹 이전할 때도 천국이 개입된 의혹이 되니까 김종대 전원을 고발을 하고 이런 짓을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여성이니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마이티비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금리가 작년 1월 기준 60% 인상이 됐다 그리고 나경원 민주투사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고 나경원이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세로 싸우면 싸우고 있어요 지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변희재 대표 때문에 변희재 대표 엄청 싫었는데 내가 요즘 변희재 TV를 보고 있다 변희재 대표를 내가 응원하고 있다 김용민 목사하고 변희재 대표가 다니더니 세상에 이제 백운종 씨하고 안진걸 씨도 같이 다니네 살다 살다 별일이 다가가네 윤석열의 엄청난 내공이다 변희재 대표와 백운종, 김용민, 안진걸 등이 한자리에 다 모이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 이야기가 나경원으로도 그런 거예요 내가 나경원이 불쌍하게 여겨진다니 나경원이 안 됐네 나경원이 윤석열, 김근세로 싸우면 우리가 연대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나한연대가 나경원 안철수연대 아니고 나경원 안진걸 연대 나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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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변희재 대표처럼 윤석열 타도 나서야 되는데 나경원은 그런 일은 못할 겁니다 나와서 저항하다가 만약에 대면 대도 타입하려고 그럴 거고 네 그럴 거다 나경원 의원 스타일상 떨어지면 또 뽀로록 기어들어가서 아부하고 그럴 겁니다 재밌네요 그런데 나오긴 나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자 이 나경원 의원과 연대할지도 모르는 안진걸 소장과 방송하고 있는데 오마이티비 유튜브 멤버십 가입 제가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댓글창에 보면 오마이티비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기 링크가 있거든요 오마이티비 응원하시는 분들 또 안진걸 소장 매주 보고 싶으신 분들 응원한다는 의미로 와 지금 6천여 명이 들어오셨네요 대단합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고요 네 월요일 아침에는 우리 오마이티비 밖에 없는 건데요 실시간 후원도 받고 있고요 오마이티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눌러주시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해서 안진걸 소장 많이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안 소장님이 열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정현 님이 댓글을 주고 계시고요 아 그게 국정조사냐 기가 막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에 국정조사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어요 그것도 웬만한 보수적인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 분명히 성협 수사인다고 해놓고 용산 소방서장 용산 경찰서장 용산 구청장 그다음에 그 밑에 직원 한두 명 이렇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실제 국민안전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한독수 이상민 오세훈 서울청장 경찰청장은 완전히 지금 면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수사도 안 하고 서울청장은 이권은 됐지만 이권은 했지만 또 검찰 가면 또 될지 모릅니다 송치는 한다고 하지만 검찰에 가서 또 봐줄 겁니다 정치검찰이 장악했는데 김강호는 지금 윤해관 핵심 세력 중에 한 명이거든요 경찰 장악하고 있는 윤해근하고 김강호가 경찰국을 앞세워서 거의 현장에 출동했던 현장에 관련된 자치구 사람들만 다 꼬리자력이 될 거다 경찰이 진짜 잘못한 거 맞지만 집회도 아닌 축제는 신고를 경찰이 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이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더더욱 주체자가 없으니까 더더욱 행정청이 더 낯어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 했어야 된다 당연히 용산구 서울시 행안부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이 대부분 일치해요 경찰이 너무 늦게 갔거나 현장에 배치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럼 그것도 용산서장만의 책임이냐 서울 전역의 인력 배치는요 경찰청장이 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이 김강호가 최고 책임자입니다 아니 용산서장은 맨날 대통령 경호하고 집무실 방안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니 그 참사 단계 밤에도 용산구청 당직자들이 나가서 전단지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짓만 시켜오셨던 거 아니에요 용산서장하고 용산구청장 특히 용산구청 진짜 잘못했지만 최고 책임자 중에 한 명이지만 이해는 되잖아요 날마다 집무실 갑자기 이전돼가지고 경무가 엄청나게 윤석열 대통령과 집무실을 경호화하고 편의를 봐주고 그런데 완전히 모든 인력이 다 가 있는 거거든요 신경이 내몰려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서울청장이 집회 막는 인력 여기 지무실으로 하는 교통오름 통제하는 인력 빼고 현재 관절을 지키고 있고 사절을 지키고 있고 빈관절까지 지키고 있는 연력들 있으니 또 집회는 8시 15분에 끝났으니 좀 쉬었다가 9시 반에 가서 교통정리해드려라 한마디만 했으면요 진짜 용산구청장하고 서울시장의 오세훈이가 둘이 상황실 보고 아이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네 신고도 많이 들어온 다음에 자 공무원들 10명 가서 양쪽 입구에서 5명씩 경강을 들고 못 올라오게 하고 내려오게 만들고 양쪽 자측 동행 우측 동행 이것만 있어도요 저는 제일 그래서 책임자가 김강호 이상민 오세훈 박기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용산으로 이전을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이런 심기 경호를 포함해서 시위에 대한 관리를 위해 기동대를 투입하고 이런 일도 없었죠 네 맞습니다 관저 사저도 지킬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청와대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청와대 용산 이전 이게 크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게 근본적 배경이 된 거고 어쨌든 그런 조건 하에서도 용산진무시장 조건 하에서도 서울청장 김강호가 경찰청 윤희근이 정식 없는 용산서장의 잘못은 차차하더라도 지적 안 나더라도 박형과 오세훈과 이상민이 주체자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 의무가 없는 축제이기 때문에 니들이 그중에 한 명이라도 자기들끼리 조심해라 니들 조체라고 한 명이라도 지시했거나 회의했거나 단 한 명이라도 정신이 멀쩡히 막혀서 그 이야기를 했다면 참사 안 났습니다 단언컨대 안 났습니다 그래놓고 국정조사 이번 주에 끝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 끝납니다 저는 연장이 지금 본회의에서 의결 안 됐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잖아요 다시 의결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간 연장을 다시 한 번 하는 거죠 좀 쉬었다가 지금 설날이니까 설 연휴께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도 해야 돼요 범 야당 국정조사단이라도 신상적으로 만들어서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유가족분들이 이태원 분향소에서 고립되어 있고 윤석열 팬클럽으로부터 음해당하고 공격받고 고소당하고 폐륜짓을 당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이걸 무조건 지우고 덮으려고 하고 이태원 분향소로 많이들 와달라는 호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블루토파즈님께서도 이태원 참사 특검하라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범 야당이 모두 모여가지고 진상조사를 이어가고 국정조사단 더 자고 압박하고 촉구하고 안 되면 특검을 관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세 개를 동시에 하면 되잖아요 야당이 민당이 이거 하나 못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숨이 막히고 역풍 걱정하는 민당 때문에 중풍이 걸려 죽겠어요 뒷목이 아파 죽겠어요 저부터서 자다가도 제가 답답해서 잠이 깹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선 국면에서도 이 자영업자분들 확실하게 보상도 좀 해줘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렇게 좀 민심을 더 얻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도 좀 민주당이 180석이 있을 때 지금 169석이지만 돌이켜보면 기억에 남는 법안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 꼭 했어야 되는 게 있었을 텐데 못하고 있는 부분들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하물년대 안전운임제도 저쪽이 3년 1시에 연장 들고 나왔는데 민원인 똑같이 3년 연장을 하면 뭐합니까 그냥 연구적으로 그냥 관찰시켜버리면 되죠 뭐라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뭐라도 성과를 내달라고요 제발 좀 자 이번에 김성태 기국했다고 모든 언론이 마치 김성태하고 이재명이 공범인 것처럼 뭐라고요 아니 그런 수모를 왜 당하냐고요 도대체 검찰이 바로 체포해서 2주일간 접견도 못하게 하겠대요 그동안 진술 조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성태가 이재명 모른다잖아요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어제 KBS 보도도 나왔어요 KBS에도 이야기 그 전에 했잖아요 아마 안다고 조작할 거예요 또는 내가 직접적으로 못 만났지만 제 사람과 통해서 소통했다라고 조작할 겁니다 그런 의심이 든다 왜 그걸 계속 당하고 있냐고요 지난번 성남FC 사건은 결과적으로 출석 잘했어요 왜? 그래 당당히 조사받겠다 그리고 성남FC가 뭐가 문제냐 해서 조목조목 반박해서 오히려 널리 알려졌어요 스포츠계도 다 동조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요 축구인들도 그렇고 체육인들도 김건희는 한동훈은 정호영은 윤석열은 하나도 수화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했어요 그런데 이걸 매번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굴려다니실 거예요 날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피사실 공포에 의한 모욕을 당하고 범죄자로 몰릴 거예요 이거 끊어야죠 어떻게 끊느냐 설치 후에 누구라도 단식농성 민당진구 단식농성이나 돌입해서요 드루킹 특검처럼 따내세요 대장동 이재명 김건희 최은순 그다음에 이태훈 특검 같이 하자 그리고 정부와 이어야 하는 민생경제 살리기 올인 하자 사상차 경제기다 그럼 저쪽도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어려우니까 특검에 맡기겠다는데 지금 나라 경제가 국민경제 너무 어려운데 정치공방 그만하고 특검에 공정한 수사에 맡기자 그러니까 좀 주도적인 능동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답답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테디 12남매마우님이 실시간 후원 또 해주셨네요 저희 고맙습니다 애청자신데요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민생과 민주 두 개가 된 파탄이 나고 있고 결국 민생민주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제가 냉정하게 마지막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나경원마저 집밥 정도로 권력에 취해서 정신이 없어요 권력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대통령 놀이 아니라고 완전히 그게 푹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정치적 조율을 받고 이렇게 휘두르는지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한 건 청공이나 무색세력 정치검찰을 장하고 경찰까지 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장하고 있으니 국정원까지도 장하고 있으니 오히려 더 함부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되냐 죽는 일만 남았는데 어떻게 죽느냐 첫 번째 민생경제 사상 최악 이익으로 죽는 겁니다 지금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 폭락, 코인 사태, 공공용 급등으로 죽는 겁니다 거기에 4대 법률도 다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 사세히 죽어가고 있는데 2월이나 3월 달에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을 보면 전쟁할 수도 모르겠어요 국지전이라도 일으킬 것 같아요 거기에 오늘 갑자기 유엔사에서 평양에 폭격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어저께 윤석열은 핵전쟁이라도 불쌍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갑자기 유엔사령부는 평양 폭격 사진을 공개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요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어요 전쟁하겠다는 북한은 더 반말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계속 인기 보는 잘못된 행위고 우리가 강력 규탄하고 해설 안 된다고 호소하고 촉구하고 당부해야 되지만 그래서 평양에 폭격하는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윤석열하고 미국이 북한을 폭격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잖아요 과거 사진이긴 하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메시지가 전쟁 나면 대한민국은 다 죽어요 북한은 더 남한이 훨씬 피해가 커요 수도권에 다 결집돼 정난 경제 성장으로 인구 밀도도 훨씬 높죠 평화는 디폴트 값이죠 평화는 기본이죠 그냥 수백에 수천만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에서 전쟁이란 단어까지 압도적인 전쟁 준비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확전 얘기도 나오고 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진짜 너무 경각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쟁 나서 다 죽거나 아니 민생경제 위기로 다 죽거나 거기다가 민생경제 위기나 전쟁 일을 막기 위해서 막 언론, 예술인들, 시민사회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해야 될 거 아닌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짓밟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일은 맨날 문재인 죽이기, 야당 죽이, 이재명 죽이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짓밟어서도 다 죽게 생겼어요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지금 국민들의 죽음과 엄청난 고통이 다르고 있어요 야당은 그럼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빅골 쏟아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빅골 쏟아나와야 됩니다